이거 여기 하면 올라가나? 뭐야 어 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...이걸 하면... 여기서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지? 이거 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나 보다 어? 여기 시계가 있구나 이 길에 어딘가 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계가 보여야 되는데 어디가 시계가 보인단 얘기지? 시계를 치면 올라가 아 이거 그거네 반대편에 그러니까 이게 시계 표시가 저기 시계가 있으나 반대편에서 시계를 한 다음에 여기서 쏘시오 시계는 저기 있지만 저기서 쏘시오 그럼 이렇게 하고 됐군 아 뭐야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 타고 하면 되지 나는 이게 내려올 줄 알았어 아 내려오는 게 아니구나 이게 어 난 이거 한 칸 이게 한 칸이 내려와서 저기서 점프를 해서 간다 저 터트리면 이게 다시 올라온다 금니발 좀 복구는 해간다 그래 열심히 아껴서 모아서 200개만 더 모으면 돼 상자 두 개 안 먹었다고? 안 먹을 수도 있지 나중에 가면 이빨 남아 자 여기가 그 연극하는 곳이오 어? Alice delight to see you again my dear your arrival is filled with fortunatality itself really? 이 사람이 목표다 자, 연극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이 사람이 목표다 먼저 작가를 찾아야 된다. 작가가 문어야. 그리고 뭐 또 뭐 음악 배경음악을 찾아야 되고 무대음악 그 다음에 이제 무용수들을 찾아야 돼. 저 아저씨는 뭐냐? 이 사람이 주연이야. 집중해서 읽으면 되지. 잠깐만 마이크 좀. 마이크가 집중해서 읽으면 되지. 일단 좌회전부터 먼저 가겠습니다. 문어가 어디있더라? 어? 아이템. 나중에 이 이빨이 이거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 다 업그레이드하고도 아마 남을걸? 나중에 막 안 먹을걸? 초반에 이렇게 막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칼 업그레이드 못했다. 기억이네. 원다랜드에서 연극이 나오나 했더니 원다랜드에서 연극이 나오나 했더니 원다랜드에서 연극이 나오나 했더니 원다랜드에서 연극이 나오나 했더니 아... 왜... 왜 원더랜드에서 연극이 나오나 했더니 얘가 연극 배우 하고 싶어 했구나? 그런 거 아니겠네? 그쵸... 저 아줌마가 이제 창녀 아줌마잖아. 저 아줌마 어렸을 때 이렇게 좀... 저 아줌마가 착한 아줌마지 뭐 지금까지의 스토리로 봐서는 그런 것 같아. 너는 충분히 포티파이디 킥슘 아잇... 저 아줌마 어렸을 때 이렇게 이 그리처의 네더 리전들을 문 어딨어 문어 문... 아 문 닫혔다. 아이고... 대폭에... 추천자만 있으면 진짜 대박인데 어쩔 수 없지... 자 빨리... 좋았어! 자, 이제 대포 날라갔다 가라 자, 미리 준비해 놓고 양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자, 빨리 뒤로 빠져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좋아, 여기 딱 놓고 자, 이러고 나서 로테이션으로다가 이럴빨리 죽여야 돼 아, 안 돼 야아 좋았어 야, 빨리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아, 여기 막 몇 마리씩 나오고 막 그러면 진짜 짜장나 왜냐면 카메라 각도가 정말 중요한 게 이 게임이 난이도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싸움을 하면 싸울 때 옆을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고 있으면 카메라 이쪽 이렇게 돌려놓고 싸워야 돼 요 부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 나는 처음엔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뒤에서 막 원거리 공격하는데 저걸 타이밍을, 반격 타이밍 모르니까 그게 좀 어렵습니다. 한정된 화면 안에 여러 군데에서 공격하는 그것 때문에 은근 짜장나 그게 전자 게임은 지금은 좀 하기가 힘들 겁니다. 이게 투가 나온 게 앨리스 매드니스 리턴즈가 나온 거 하고 1편이 나온 거 하고 텀이 너무 길어가지고 1편은 너무 옛날 게임 같고 11일 입대야 고맙다 으아아아니 고맙다 아, 23분은 더 오래야 되네 tinha 도 1 2 3 1 2 o 10년 넘을걸? 1편과 2편의 텀이 아주 길거야 аете 어어 13 21 이 게임도 나온지 5년이 넘었는데 근데 꼭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임이긴 하지만 방송에서 많이 하진 않았지 왜냐면 이 게임하면 나는 참 재밌게 보는데 시청 인원이 너무 안습이라가지고 잠깐 저기를 먼저 갔다오는게 낫겠다 어? 왜 자꾸 저기 카메라가 지금 아 지금 카메라가 카메라가 고정이 돼가지고 여기서 아 안돼 안죽었지 근데 그런거 보면 지금은 애들이 눈이 많이 높아진거야 아 눈이 높아졌다기보다는 게임을 보는 눈이 높아진거지 옛날에 별거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게임을 지금은 이렇게 많이 보잖니? 똑같은 게임을 하면서도 왜 제가 기억을 하냐면 제가 방송에서 그 한 2,3천명 아 2천명 이하 낮방송 빼고 정규방송에서 2천명 이하까지 내려갔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? 이 게임이 유일해 이 게임이 유일하게 나한테 군력을 줬어 그래서 기억해 난 정말 재밌었는데 그래 이 게임 또 스토리를 놓쳐버리면 또 중간에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나중에 아 이래서 이랬구나가 두 번의 반전이 딱 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작가야 이 할아버지가 작가야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할아버지가 필요해 이 할아버지가 필요해 더블린 가사는 더 깊은 것 같다 그 카펀터가 더 깊은 것 같다 시작할 때 그 카펀터는 퓨실라나무스 퓨실모니아 베리 포기 모런 그는 아마 하지만 이 스크립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필요한... 너 필요한 것 같다 내가 마치 내가 마치 누가 바랄까 내가 저의 자리에서 내 역할을 위해 저의 자리에서 내 역할을 위해 나는 그는 내가 내가 이 집은 그는 그냥 내가 내가 숨을 찾고 찾고 내가 찾고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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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의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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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람이 이제 게임에 팁을 줍니다 아 사람은 아니지 고양이지 항상 웃고있어요 여기서 저기로 뛰어야되나? 이렇게 뛰고 이렇게 하나 두시기 석쌍 너고리 이거 오징어 육개장 사발면 어? 아아아아 나 피 다 찬줄 알았다 여기 아이템 없지 이렇게 소인화를 시켜서 아 저기 하나 더 있네 피 채우고 가야지 모자장수는 오늘 낮에 죽었어 낮방송때 마지막 이제 모자장수가 운영했던 그 공장에 깔려 죽었지 혹시 모르니까 여기 한개 남겨놓지 아 여기 남겨둘 필요 없다 여기선 싸움이 없으니까 이 수많은 병들 중에서 숨어있는 찾으면 되는데 여기 있어 누가 봐도 여기 있는 거야 봐봐 아하 이 수많은 병들 중에서 너무 쉽다 종립대 많이라고 어 쟤 어디로 갔지? 아 이런 길을 찍고 이것도 보니까 이거 딱 딱 하면 어디서 올라오네 저 반대에서 올라오니까 저 반대편까지 뛰어가야 되는데요 중간에 저기 있으니까 딱 하자마자 존나에 뛰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하고 발파 하나 둘 셋 수동 수동 어 카다트리오야 고맙다 그러면 뭐 뭐 아 여기 있네 이게 올라오는구나 둘 셋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타 착 착 여기는 딱 이게 눈썰미가 있어야 됩니다 다 거기서 거기가 다 보이지만 딱 보다보면 어 잠깐만 보다보면 이문 저기 있네 정면에 아 아 지금 다시 와 삼세번이야 삼세번이랍니다 하나 둘 셋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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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하나 둘 셋 나 문어 진짜 좋아하는데 최근에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지 영정도에 거기 어디지? 무슨 해물 칼국수집 하나 있잖아 그 해물 칼국수집이 아 그 이름이 또 생각 안 나네 시청자 가르쳐줬는데 영정도에 해물 칼국수집 진짜 유명한데 한군데 있잖아 거기가 떠질 뻔 했다 거기가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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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 황해 황해 해물 칼국수집 거긴가 거기서 해물 칼국수를 시켰는데 둘이서 먹는데 거기에서 주꾸미를 추가로 시켰다? 그러니까 주꾸미를 이제 거기다 넣어주는 거야 얜 뭐니? 주꾸미를 넣어주는 건데 와 난 그게 문어인 줄 알았어 진짜 맛있더라 웬만하면 막 핼물 칼국수 뭐 이런 걸로 맛있다는 소리 안 하는 사람인데 맛이 다르긴 달라 왜 거기서 줄 서 있는지 줄 엄청 서 있더라 거기 뭐? 공식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달의 파트너 BJ 뭔 개소리야 그럼 신경 안 쓰니까 파트너 BJ 원념 원념 멤버에서 이제 막내가 되었군 내가 파트너 BJ 원념 멤버인데 딱 파트너 BJ 그 제도가 생기는 그때 생긴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내가 언제 또 마지막으로 들어오다니 어? 저기 왜 저쪽에 있어 잠깐만 이거는 좀 계산이 필요하다 내가 늦둥이가 되다니 내 나이 서른아홉에 늦둥이라니 아 이거 양쪽에 하나씩이네 어 이건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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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빠른 시간 자 빠른 조준 자 여러분 길이 하나 생기고 파위 해제했지 더러워서 해제했는데 먹고 살려다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처음 할때는 되게 어리버리 깠는데 처음 할때는 이게 어떻게 가벼운 퍼즐 같은 것도 내가 머리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것도 오래 걸리더라고 그리고 낙사를 또 많이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낙사 별로 안 하는데 오히려 이게 그때보다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다크서울 할때보다 더 낙사가 저거 아 쟤 지금 장난하나 아 이거 진짜 빡센데 이거 지금 시간이 될려나 모르겠네 자 어우 딱 됐네 딱 종소리 딱 나오자마자 딱 됐네 어우 진짜 빡세네 저게 뭐야 바로 여기였어 간당했다 이번에는 이러면 이제 문어가 어디 있는지 마지막으로 찾기만 하면 이제 대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거 찾는 이유가 대본하고 음악하고 뭐 무의들하고 다 찾아줘야 그래야지 뭐 악몽열차에 대한 정보를 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호구야 호구 모자장수도 그렇게 호구 쳤다가 뭐 다음 뭐 그 자세한 건 뭐 딴 놈한테 물어보라고 하면서 또 이리로 가라고만 했잖아 그 새끼도 개구라 치고 돼지고 그냥 여기 오니까 또 이 새끼도 조건부로 또 거니까 얘가 현실에서도 호구거든 현실에서도 할머니한테 이용당하고 비둘기 모이나 주고 그 이상한 놈한테 한 대 쳐맞고 울고 이거네 자 이제 작가는 완성됐고 완료됐고 대본이 준비된 게 아니라 이제 대모를 쓰는 거구나 저기 옆에 저거는 타작이야 난 처음에 이게 무슨 주꾸박스인가 막 그런건줄 알았는데 이게 타작이더라고 정말 후반가면 진짜 암울해지거든 게임이 후반가면 좀 슬픈 것도 좀 있고 뭐 그로테스크하게 좀 되게 내가 처음 이 게임 했을 때는 자면서도 생각났어 대단한 게임이다 아냐 아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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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냥? 이미 다행이